헤어링 아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아 어제 멋있다 촬영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일반 버스킷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할 건데 뭐 적당히 그러려나 보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인터뷰하는 것들이 사실 마이크가 괜찮으면 되는데 저희끼리만 녹화형으로 쓸 수도 있어가지고 귀를 조금 기울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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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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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같이 되는 건가? 그죠? 새, 어iec, 어차피 영상은 이미니만 aesthet이 그렇게 내가 이뤄내볼까요? 요즘에 충분히 trapped 자 우리 시작해볼 게요 지우기 자 좋습니다. 자 센터가 오셨네. 자 인사 둘 셋 마이크가 극발짐을 하게 만드는 마이크군요. 자 우리 기현이가 이번 첫 번째 첫 번째 곡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더보이즈님들의 립글로스 준비했습니다. 아 어 뭐 우리 기현이 굉장히 청청으로 청량한 의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모습 기대하면 될까요? 청청으로 입겨왔기 때문에 좀 청량한 모습과 어떻게 보면 좀 시크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네 청량과 시크인가요? 네 양면에 마이크 없이 한 얘기는 녹화도 안되고 다 아 여러분 그 우리의 대화 내용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확인하는 걸로 발송 발송 우리 발송 죄송하지만 한 번째도 갈게요 자 크게 얘기하자 크게 많은 힘 크게 자 둘 셋 합격 자 오랜만에 버스킹입니다 아 우아 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처음 안태국이 들어오고 버스킹을 하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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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한 번째로 스킬이 많을 만큼 우리 기현아 여기서 하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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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읍만 치킨이 소금 어떤가요? 아하 오늘 치킨을 많이 했다고 오늘 예쁘다고? 하하하 원래 치킨이 멋지게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멋지게 좋던 치킨을 이만으로 하하하하 하하하 제가 보지 바랍니다 너무 상큼하고 치킨이 맛있고 많이 성공하면서 이제 해볼게요 자 치킨이 얼마나 우리 LiaYans티 우리 개인 아이티 학생아 problems 우리 reais 사랑합니다 세상에 난 다시 쓰레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